선생님, 질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저희가 저번에 남편복 있는 여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었거든요. 오늘은 반대로 남자복 없는 여자들의 특징.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의 특징.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해. 안타까워 죽겠는데.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. 마음이 아프다.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개중에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. 이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잘 참작하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편하게 말씀드릴게요. 여자분들 눈꼬리가 올라간 여자들이 있어요. 얼굴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생겨지는데 유난히 눈꼬리 딱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남편 보기 지질이 없더라고. 그리고 또 광대뼈가 나오신 분들. 사주가 세다. 발자가 세다. 지금 성형수술도 많이 하는데. 옛날에는 그러면 남편이 접을 두고 산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백번 천번 잘해도 이 남자는 다른 사람하고 저기라고 그러는 거야.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열심히 작은 마누라한테까지 잘해.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한테 오지를 않아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. 내 자존심이 막 구겨지잖아. 남편 덕에 없으니까 자식 덕도 없더라고. 결국은 혼자 사니까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. 왜 안타까우냐. 내 조상에서도 못살게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. 또 내 사주가 또 그런 사람이 있고. 또 코가 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. 들창코라고 그러지. 또 이런 분도 남편복이 없으시더라고. 근데 자식북은 또 있어. 그런 분들은. 남편하고 안 살고 자식하고 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야.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자기 팔자대로 살지만.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고 또 이제 얼굴이 이제 말쌍이신 분들. 이 사람은 내가 벌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지 되는 거야. 남편이 진짜 그냥 한량이야. 놀아. 놀고 여자가 그냥 굳이 일을 다 해서 그냥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주고. 남편하고 헤어지라고 그래도 안 헤어지고. 애들 아빠니까. 그 마음이 굉장히 이쁘잖아요. 한 사람의 와이프로서 엄마로서 그 가정을 꾸미면서 사는 게. 그래가지고 남편복이 없으니까 진짜 결혼해서부터 시댁에서 주는 거를 먹고 자기가 벌어서 여지껏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.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으면 괜찮을까요? 복 없어요. 차라리 이혼하라고 혼자 사는 게 낫지. 진짜 얼마나 갖다 남편 복이 없으면 그러겠어.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 남편 얘기도 못하지만 남편들이 잘하는 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. 근데 자기 복이 그것뿐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. 또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러지만 세 복, 돈복. 돈복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돈으로 복이 영화를 내가 누리라고 그래. 한 가지 복이랩도 있으니까. 그리고 또 말년에. 말년에 운이 좋거든. 말년 복.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. 아주 남편 복 없다고 끝까지 죽으라는 건 아니야. 다른 복들이 따라주니까 그거로 내가 만족을 하고 그거로 즐겁게 살고 이르지. 그나마도 그런 복들이 없으면 못 살죠. 그리고 이제 만일에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 또 피해가게끔 뭐 정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게 내 정성으로 들여서 또 남편 또 바람을 또 재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복만 있어도 살아. 남편 복 없으면 자석 복으로 살으면 되는 거고 막말로 갔다가 돈복으로 살으면 되는 것이고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적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.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. 그런데 누구는 뭐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 타고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런데 내 팔자가 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환경도 따라서도 또 그런 것도 있고. 첫째는 이 남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. 내 가정이나 내 동기간의 형제들이 애 우애가 좋아서 그러면 절대로 남편들이 무시 안 합니다. 그런 역량도 있어요. 일단 내 가정이 갖다가 화목하고 내 집안 식구들하고 다 화목해야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우습게 보지를 않지. 그런데 이제 우리 여자분들 힘내시고 그래도 복 중에 한 가지 복은 있으니까 걱정하시 마시고 그렇다고 또 얼굴 형태고 막 이러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또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극복해 나셔서 잘 살으시고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.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청왕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